누가 봄 24장 44절로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말씀 공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해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루살렘에서 시작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하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증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화면이 이제 바뀔 건데요 바꿔주시겠죠? 저는 이 성경구절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읽어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보금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증언이란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증인입니다 증인은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냐 하면 어떤 사건의 목격자가 증인이 됩니다 어떤 사건을 혹시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시다가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어떠한 교통사고를 나 혼자 목격했다라고 하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에게는 법적인 의무가 부여됩니다 증인은 법원에서 나와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십시오 얘기할 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증언입니다 내가 증인이다 라는 명제가 선명해졌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노란 글씨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는 말씀 안에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하셨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돼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그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열방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되어 했던 그 일이 지금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을 그 마지막 명령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성경의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선교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사건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증인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위임 명령이었던 거죠 누가복음의 마지막도 위임 명령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도 대위임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 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삼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 따라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삶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선교 헌신 주일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산상수은 이후에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사마리아도 가시고요 저 아래 유대 땅으로 두로와 시돈을 다니시면서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쉼없이 쉼없이 다니십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성경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학도입니다 이 공학하는 사람들은 하나랑 하나를 더하면 무조건 2가 나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2 더하기도 한참 공부하다 보면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 숫자가 나와야 그걸 확신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아마 이 중에 공학을 하신 분들은 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상한 걸 목격했습니다 산상수은 끝나고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초저녁에 얘들아 배 타고 어디 좀 가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갔던 것은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가셔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강인의 군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아마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두렵고 떨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 머물지 마시고 좀 돌아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그럼 다시 가자 다시 배 타고 가보나움 주기로 오세요 성교 성사학자들이 이렇게 영광을 보니까 그게 또 초저녁입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그 거라사 강인 한 명 혹은 두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루를 온전히 쓰셨습니다 정말 바쁘셨거든요 초기 사역할 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라사 사건 광인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로마의 백부장 하나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아마 이방인 백부장이었을 것이고 그 이방인이 로마 백부장 군대 장관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찾아오신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쁘셨던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 관해서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않고도 이 자리에서 내 하인 낳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최고의 칭찬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제가 누군가에게 어느 분에게 한국에서 활을 제일 잘 쏘십니다 이 이야기는 전세계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최고의 칭찬을 하시고 그 이름이 이후에 계속해서 전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성경은 그 시로 그 하인이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거라사 지역에 왜 가신 걸까요? 가지 않고 가시지 않고 그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면 사람들이 더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그 군대 귀신에 관해서도 알고 계시고 너무 전지전능하셔가지고 저 멀리서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셔도 그 군대 귀신이 다 내쫓는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왜 가신 걸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이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을 만드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사에게 관해서 전하고 나눠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증인의 조건이 뭐라 그랬죠? 직접 보고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라! 열방 가운데 가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에게 3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집중하셨던 것은 저는 이 열두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전파하는지 어떻게 치유하는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들려주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4등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넌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라고 아까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증인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사건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이 흩어졌던 그 구슬들이 다 깨어져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곳곳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그들의 증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증언을 들었던 이들을 우리는 속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초대교의 교부들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또 다른 증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증인들이 오는 발걸음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한 135, 6년 전에 한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땅가운데도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증인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유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놀랍게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습니다 신라사랑, 고교사랑, 백제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왜 몰랐을까요? 네, 증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372년에 중국으로부터 불교랑 유교가 들어옵니다 고려는 918년 건국하면서 우리는 불교를 국교로 하겠습니다 해서 숭불정치였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지하철로 많이 다니거든요 부산에 와서 지하철 타고 다닐 때마다 놀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승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 지하철 노약자석 쪽에 많으신지 정말 승복 입은 분들이 많아요 불교의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1392년의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하겠다고 해서 숭불정책을 표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천년의 샤머니즘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이사할 때 무슨 날 이사할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걸 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라는 겁니다 손 있는 날 이사하시죠? 그날 이사하셔야 돼요 30만 원이 쌉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사를 많이 해서 올 말이나 내년 2월에 또 한 번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재정을 절약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무속신앙이라는 거죠 5천년의 샤머니즘의 문화 속에서 불교의 문화 속에서 600년 가까이 되는 유교의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복음의 증인이 와서 증언해 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근데 이 연도는 기억해 주십시오 이 연도가 1885년입니다 제가 다른 연도는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연도를 외워 주시라고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1885년 이때 우리나라의 성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해가 1885년입니다 그때 오셨던 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존도 종족이었습니다 왜 미존도 종족이었느냐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이었더라고요 임진왜란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중국만 사대하고 일본과의 약간의 무역 정도만 있지 서양 세력은 못 들어오게 문을 아예 걸어 잠궜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외웠던 연도보다 몇 년 전인지 한번 보십시오 20여 년 전에 1865년에 중국에 있었던 토마스라는 27살이었던 젊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중국에서 보게 되면서 그 땅이 예수 모른다는 걸 알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쇄국 정책이니까 이분이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배 타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배가 평양 대동강변을 따라서 평양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이 떠나기 전에 본국에다 썼던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 쓰셨어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해야 될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866년은 우리나라 60값 다 따지면 병인년입니다 병인에 병인박해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병인박해 때 프랑스 신부 9명과 함께 전국에서 우리나라 승정원 기록에는 약 800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카톨릭을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목버임당에 처형당합니다 서양 신부들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조선에 들어가면 토마스 선교사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평양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세국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 평양 대동강변에 있었던 관군들이 저 배를 불태워버리고 평양 대동강변에서 27회 나이에 한사정 열목이라는 곳에서 이분이 순교자가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됐던 거죠 그 자리에 가면 지금 이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타고 왔던 배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모노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이 기념비 앞에서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평생 꿈은 미국을 이겨보는 건데 자신들의 역사를 찾다 보니까 미국을 이겼던 기억이 있어서 이걸 기념비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념비를 통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사건이 실제 있었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을 파송했던 영국 웨일지의 한호복 교회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한사정이거든요 이 강변에서 돌아가신 거고요 저 자리에 저 제너럴 션 미국 상선 격침 기념비가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을 파송한 영국 웨일지의 한호복 교회를 가봤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 가봤더니 여기에 묘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저의 과거입니다 보정되기 전에 모습입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가봤어요 저게 누구 무덤인가 묘비인가 봤더니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 무덤이에요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느냐 1884년이에요 아들을 그 19년에 먼저 떠나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이 당시에 이 교회 단임 목사님이었어요 내 아들이 위험한 조선에 들어간다고 선교 편지 보냈을 때 그 아들의 발걸음을 허락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아들의 순교의 소식이 확인됩니다 조선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조선을 품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께서는 주일날 교회에 선포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서 순교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놀랍게 영국 웰지의 한호복교회는 지금 한 20여 분도 안 되는 어르신들이 남아계세요 다니엘 유라는 한국 선교사님이 지금 여기 목회하세요 그런데 1866년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시간에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듣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중국에 있었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결단합니다 내가 조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세국정책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멋진 말을 남깁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입니다 내가 조선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을 번역하겠습니다 성경책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선말 공부해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니까 고려문이라고요 이게 지금 단동에서 백두산 가실 때 보면 좋은 가이드 만남은 설명해 주십니다 변문진이라고 변문이라고 해서 변문진이라는 지명인데 여기가 옛 고려문 자리고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무역하는 곳이었습니다 1년에 두 번 봄, 가을 서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머물를 수 있었어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조선 사람을 고용해서 조선어를 공부합니다 조선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어가요 어려웠어요 이 문법책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성경책을 번역하거든요 어? 문법책이 제가 무슨 파일을 드리고 빠져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 이유는 곧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복음의 미치다 세미나가 곧 시작됩니다 3주 동안 진행되는데 그때 더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우리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 성경책을 번역합니다 이 성경책이요 마태봉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을 10년 만에 번역하시는 거예요 예수 시험교전 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우리말을 공부했는데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줬던 분이 다 평안도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말을 평안도 사투리로 공부하십니다 이 문법책을 보면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너를 믿디 못하갔다 어떻게 왔음에 걸어왔음에 몇니끼리나 가메 팔십오리 가메 내래 다리 아파가 디모타갔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평안도 사투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국경과 함께 이주했던 평안도 분들이 이 말씀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과 함께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혀진 조선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에 증인되어져서 이 예수 믿소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요?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이 닫혀진 조선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게 천천히 문이 열립니다 몇 년도에 열렸습니까? 1882년 우리가 외운 연도보다 몇 년 전입니까? 3년 전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조미수호 통상작을 맺으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의 외교관계 지금도 이 문서의 기초에서 문서들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외국 상인들이 먼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관리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분들이 1883년에 미국 샌프란스코에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저기 워싱턴까지 갑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만났는데 이 열차 타고 가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웃었어요 미국인들이 왜 웃나 봤더니 우리나라 관리들이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가셨습니다 문제는 미국인들은 실내에 들어가면 모자를 어떻게 합니까? 벗는 게 예의인데 우리나라 양반들 외출하면 저 의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벗습니다 딱 미국 사람들이 저 모자를 보기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카우보이 모자 같기도 하고 저 로엘이라는 통격관을 통해서 물어봐요 저 사람들 머리에 저것은 무엇입니까? 벗지 않으니까요 모자면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문화 속에서 저분들은 안 벗어요 저 미국 사람 뒤에 있는 분이 일본 분이에요 저분한테 저분이 일본 말을 알아요 그리고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중국 분이에요 저분이 한자를 알아요 이게 지금 통역관으로 간 겁니다 물어봤는데 그때는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생들이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God, you 머리에 그게 뭡니까? 했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제일 빨리 배운 단어가 뭐겠습니까? 가십니다 나가면 하나님을 머리에 이구다 제가 정지훈 목사님이랑 같이 살았던 동네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기억하십니다 저희가 살았던 필리핀에서 선교지에서 살았던 동네 이름은 빨라빨라입니다 무지 빠른 동네에 살았죠? 빨라빨라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웃지 않고 이민족에게 관심 가진 한 분 목사님이 있었어요 가우처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미국의 볼티모와의 러블리 레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 교회 단임 목사님이셨는데 3일간 우리 민족이랑 여행하면서 우리 민족이 예수 모른다는 걸 알고 이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간에 조선민족을 만났는데 그 민족 예수 모른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민족의 보금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당시에 큰 재정이었던 삼천부를 이 교회가 선교부에 헌금을 했는데 문제는 선교부 목사님이 조선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선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 1년여간 그 선교를 준비하며 이 교회가 기도했는데 선교부로부터 아무 반응이 없자 이 선교지향적 목회를 하는 이 목사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조선 옆에 있는 일본의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편지에서 선교사님 조선 정보 좀 알아다 주세요 이분이 1884년에 우리나라 관리였던 우리가 아는 분이에요 김옥균 씨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종왕제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두 가지 윤허를 받습니다 개화사상이 있었던 고종왕제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이랑 중국처럼 의사랑 언어교사 세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 맥클레이가 먼저 믿은 유럽의 북미의 오세아니아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겁니다 이제 조선에 의료선교사가 갈 수 있습니다 교육선교사가 갈 수 있습니다 좀 와주십시오 이 정보가 전해졌을 때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증인이었던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반응합니다 선교 헌금으로 반응합니다 삶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은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니라고 복음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오는 그 해가 1885년이고요 1885년 4월 2일 날 이분들이 부산 남포역 바로 앞에 영도다리 앞에 옛날 부산항에 이분들이 4월 2일 날 도착해 가지고요 바로 거기서 잠깐 정박했다가 배 타고 온 게 인천 재물포항이고 그게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온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심지어 저희 세대는 언더우드 티셔츠를 입고 자랐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거 사입어 보신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도 그랬습니다 나무 아래서 이게 뭐지 지나고 나보니까 그게 선교사님 이름이었고 그게 기독교 기업이었던 이랜드였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장로교의 백그란드가 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사실 인도를 품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인도를 가려고 1년여간 준비했는데 조선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되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직 선교지가 결정이 안 된 친구들을 찾아가서 조선에 좀 가달라고 근데 당시에 아무 정보도 없던 조선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꿈에 성령님께서 언더우드 조선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조선엔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이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가 선교지를 조선으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함께 인도에 가기로 했던 결혼을 약속한 여인에게도 조선에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 선교사님이 미국 서부에서 배를 타고요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부산을 거쳐가지고 4월 5일날 인천 제물방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가면 이분들이 처음 왔을 때 4월 5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저 손을 들고 옆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요 분들이 아펜젤러 부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혼자 왔습니다 선교 같이 가기로 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혼자 옵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가자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말했을 때 그 여인이 물어봤어요 언더우드 조선을 뭘 먹고 사나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용감했습니다 21세기에 허용되지 않는 남성상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모릅니다 이러면 큰일을 하죠 거기 병원은 있어요? 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도대체 조선에 대해서 뭘 알고 갑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도 거기서 어디서 묻고 어떻게 가고 다 짜고 가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선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땅에는 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답니다 그래서 난 조선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은 그 조선행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홀로 와서 사역을 하는 거죠 선교 때문에 사랑한 연인과의 꿈꿨던 결혼생활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름이 한국 교회 가운데 아니 한국 사회 가운데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이러한 결단 속에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양반들 중심으로 하는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조선에 버림받은 가난한 아이를 데려다가 학교한다고 해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합니다 어느 날 한 양반집 아이가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유배가고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요 한 아이가 고아가 됩니다 별명은 변갑이라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커서 성장했을 때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요 보시기에도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선명한 사진이 남아있다? 이분은 괜찮은 분이 된 겁니다 이분이요 1919년 1월 달에 프랑스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서 변갑이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분이 그분일까 설마 변갑이는 이 끝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 되었길래 이분 실제로 이분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에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봤더니 1919년 1월 달에 프랑스 파리 강화회가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천명되는 그때 이 변갑이가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로 갑니다 왜 갔느냐 이 아이가 고아가 됐잖아요 버려졌습니다 이 아이를 총각대 언더우드 성교사님이 양자로 데려다 키웁니다 이 변갑이가 영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겠죠 성교사님이랑 둘이 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했어요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김구 선생님께서 주석으로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이분은 부주석하셨던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우사 김규식 선생님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성교사님의 양자였습니다 젊은 분들을 위해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암호수서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셨던 분은 누군가 봤더니 이분은 우리가 사진만 보면 아는 분인데 이분도 이 경신학당 출신입니다 이분은 도산한창호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들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십시오 그 말씀에 힘이 있어 그들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바꾸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성교사님이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세문한 괴를 세우시고 지금 양화진에는 사대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에 끝에 묻혀 있는 오른쪽에 보시는 저 무덤에 남편되는 성교사님 피터 언더우드란 분은 지금도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무얼 하시라고요? 2월달에 시작되는 세미나에 등록하셔서 저기 선교부 위원님들 이제 됐죠?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광고를 제가 했습니다 뒤에는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사대가 묻혀 있는 겁니다 저분들 가운데 6.25 참전용사도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을 언더우드 가문이 감당하는 거죠 이분들이 처음 왔던 곳이 어디라고요? 부산입니다 그 증거가 부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의 남포역 앞에 옛날 부산항 지금도 영도다리 아래가 부산항이죠 거기에 가시면 이런 기념비가 있어요 이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가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기독교 선교사 이곳에 첫 발을 딛다 부산, The First Place of Korea Mission 해가지고요 여기 오셨던 분,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의 사진을 놓고 이름을 새겨가지고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열심히 외치는 거죠 선교사님이 처음 온 연도는 1880년 4월 2일이다 제가 부산에 와서 설교하거나 당의할 때는 며칠이라고 얘기하겠어요? 4월 2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님이 목적을 들고 오셨던 곳은 서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4월 5일 부활주리야로 오신 게 맞고요 부산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일들을 짧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조선의 문화를 배우고 하셨던 사건은 이렇게 역사의 증거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산을 품고 오셨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특별히 부산 경남 지역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이 사약을 하시는데 이 조선에 관한 정보가 호주 멜번이라는 지역에 전해지게 되자 그 정보에 반응했던 선교사님이 여기 조세펠리 데이비스라는 분이에요 1889년 8월에 이분이 멜번에서 배를 타고요 필리핀 잠보안가라는 곳을 거쳐가지고요 우리나라 부산에 10월 2일 날 도착하십니다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당시에 문화의 중심이 서울인 걸 알고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서 이분이 배 타고 다시 올라오셔서 10월 5일 날 서울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우리말을 배우시는 거죠 사실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인도에서 전염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교사역을 할 수 없어서 철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인도에 갈 때 청년의 시기에 인도에 가면서 했던 그 글이 남겨져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보십시오 중간 네 번째 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청년기의 목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서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며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러고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서 뜻하지 못한 건강의 악화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나와 계신 것처럼 이분은 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본국에서 밀어왔던 공부를 하면서요 이분이 교육자로서 멋진 삶을 감당합니다 호주에 가시면요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호주 멜번에 가면 이게 커펠드 그래머스쿨이라는 학교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초중학교입니다 호주의 명문입니다 농담으로 여기에 내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뺑뺑이라도 돌리려면 아기가 태중에 생기는 순간 신청서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호주의 명문학교입니다 정말 좋은 학교인데 이 학교에 제가 가봤거든요 학교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 미셔너리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제일 꼭대기 때 이 학교의 설립자 파운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이분의 사약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다는 증거인 거죠 이분이 누이 동생이랑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에 와서 열심히 우리말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성교사님이 누이였던 메리 데이비스랑 서울에 와서 언어 공부 열심히 하는데 10월 5일 날 오셔가지고 서울에 와서 언어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봄이 됐는데 이분이 빨리 부산에 가고 싶다고 내가 부산에 가겠다고 조선 정부에게 육로로 갈 수 있도록 통행을 좀 허락해달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호주 멜번이 따뜻한 도시니까 이분이 서울에서 좀 추우셨나? 여러분 추우시죠 오늘? 근데 저는 오늘 부산에 와서 되게 좋았어요 여기 안 추워요 저는 어디서 왔냐면 파주에서 왔어요 여기보다 5도는 더 추울걸요 서울보다 보통 2도 정도가 더 춥거든요 서울보다도 왔는데 잠바를 들고 왔으나 오늘 한 번도 부산에 와서 입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서울에서의 날씨나 이런 게 추우셨을까? 그래서 빨리 가야 됐나?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언어에 탁월함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여서 5개월 언어 공부했는데 우리말로 짧은 설교를 하셨대요 이분이 언어 공부한 단어장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4월 4일 부산에 도착한 이분이 했던 단어장이에요 이분은 다른 성교사님이랑 달랐어요 조선에서 사역하려면 한 번 알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한문으로 우리말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초기에 일기장을 제가 엿봤는데 이렇게 지도도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면 서울, 과첸, 수원, 대왕교, 능소 이게 뭐냐면 능소가 어디냐 가면 천안에 휴게소 가시면 능소호도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천안입니다 너더리 이게 널따리고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게 판교입니다 판교 저게 처음엔 제가 저게 키로스인 줄 알았어요 30, 40 얼마나 조선 문화에 익숙해졌으면 저게 지금요 리로 쓴 겁니다 30리, 40리 이런 식으로 이게 뭘 엿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언어 공부 안 해도 바쁜데 이분 뭐 한 겁니까? 전도행 다닌 겁니다 이분의 초기 일기장 사이에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한글로 주여 나를 불쌍해 여겨 나를 도와주셔서 미싸우니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셔서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솔직히 여기 어린 친구들 젊은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독실치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언어 공부 3, 4개월 하고 독실치란 말 이런 말 쓰는 건 솔직히 반식입니다 저희 같은 못난 성교사들 어떻게 사역하라고 이분은 우리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니까요 이분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통행증을 얻은 거예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영국 선비 덕배시 선생이 전라도와 경상도 갈 때 수령들은 도와주세요 데이비스 성교사님이어서 데이비스를 우리말로 바꾸니까 데이비스 덕배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 이름은 덕배시 성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교사님이 실제로 육로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일기가 경남 사천에서 끊깁니다 우리나라가 날이 풀리면서 전국 각지에서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그만 그 육로를 따라오다가 전염병에 감염되십니다 그리고 급하게 부산으로 성교사님을 옮겼는데 이 성교사님 4월 4일 부산 영선현에 지금의 남성여고 있는 복병산 자락 코모도 호텔 자리입니다 옛날 성교사촌이 그곳에 성교사님 계셨던 분들 외국분들이 계셨던 분들에 입을 모셨는데 성교사님 4월 5일날 그 다음날 성교사님 부산에서 돌아가십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183일 만에 이 성교사님 부산 땅 가운데 처음 사실은 우리나라 땅 가운데 파송받고 오신 성교사님 중에 가장 먼저 돌아가신 성교사님이 바로 부산 땅에 잠들어 계십니다 이분을 부산 남성여고 자리에 있던 지금 복병산 자락에 성교사님을 묻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묘비 이 묘지는 부산이 개발하면서 연고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없애버렸습니다 남아있지 않고 부산 진교회 앞에 기념비만 다시 보고 사진을 보고 다시 기념해서 남겨져 있게 되는 거죠 이 성교사님의 순교회 소식을 제일 아파했던 분은 당연히 함께 왔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이 누이 동생이 오빠를 저 복병산 자락에 묻고 그리고 본국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산에 다시 성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부산 교회가 사실 그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선에 아직 성교사를 보낼 때가 아닙니다 근데요 당시에 뜨거웠던 청년들이 청년연합회를 만들고요 여전도회가 여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교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성교사를 조선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91년에 맥케이 성교사님 부부 맨지스, 페리, 퍼셋 이런 분들이 오는데 그해 10월에 왔는데 3개월 만에 맥케이 성교사님 사모님은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분의 묘비는 경남 창원에 성교사 묘역에 창원 공원 묘지 안에 경남 성교 120년 기념관 있는 곳에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가운데 끝까지나마 사약했던 분은 단 한 분 맨지스 성교사님이시고 이분이 세운 학교가 부산 일신여학교고 그 학교가 지금 바로 부산의 동네여자 중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궁금해하시리라고요 그리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만하기로 했는데 그죠? 제가 식사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외부의 압력을 제가 받아가지고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분들 말고 이후에 호주 성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맥케이 성교사님 부부고요 맨지스, 페리, 퍼셋 그리고 그 이후에도 170여 분의 호주 성교사님들이 부산 경남 지역을 품고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에 1910년에 오셨던 성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맥켄지라는 성교사님인데 이 성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무슨 살게 됐는지 제가 호주에 가서 찍었거든요 이게 뭔가 됐더니 제임스 노블 맥켄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 프렌드 오브 코리안 레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퍼스는 뭐냐면 한세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한세님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이분이 간만동에다가 한센 요양원을 만듭니다 그게 부산의 상애원이 되는 거고요 그게 상애교회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 성교사님이 성교사로 왔는데 목회자 성교사를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은퇴할 때는 한센병 전문의가 됩니다 실시로 이분이 대풍자유라는 약을 개발해서 한센병의 사망률을 4%대 아래로 낮춥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의료인들은 어떤 병을 사망률을 4% 아래로 낮추면 그 병을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성교사님이 수많은 한세님들을 진료하고 회복시키고 고칩니다 그렇게 멋지게 이 성교사님 살아갑니다 한세님들 사역하려면 깨끗한 환경에서 진료해야 되니까 저렇게 집을 지어주고요 그들을 진료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호주 멜번에 가서 저희 스태프들을 풉니다 저희가 다 묘지를 찾아 그래서 가서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성교사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분의 삶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념하며 기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교사님께서 1910년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어디서 사역했나 봤더니 여기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표시대인데 저기가 호주 옆에 있는 뉴헤이븐 제도라고 해서 옛날에 식인종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저기서 이 성교사님이 1894년부터 1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왜 사역을 관뒀느냐 사모님과 이 두 분이 말라리아에 감염됐는데 사모님은 그 땅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도 철수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곳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계속 뭔가 막혔었어요 그러다가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홀로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소수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의 깃발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저기 롱간 유미 싸나프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뜻이 뭔가 봤더니 이 선교사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그 부족을 하나님 믿는 나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래요 이 부족의 지금 깃발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들이 산토섬이라는 곳인데 이 부족들이 헌금했던 것을 맥켄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그 후원 선교 헌금을 가져와서 이 선겸으로 교회를 짓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디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울릉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빚진자입니다 심지어 원주민들도 복음을 먼저 들었던 그들이 복음에 징인되어져서 예 선교 헌금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에 먼저 갔던 분들이 있어요 산토섬에 이게 누구냐면 병만족이라는 분들이거든요 정글의 법칙인지 뭐 그 팀이 첫 번째 갔던 데가 여기 산토섬이에요 여길 가셨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호산나 학교의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바누아트 부족을 품은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이분을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저 아래 저렇게 되어 있어요 김희균 선교사님인데 제가 이분 만나고 싶어서 여기 보세요 파손교회가 어디라고요? 부산 호산나 학교에 교육자셨고 선교사는 헌신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식사하면서 그날 한 시간가량 넘게 이야기 들으면서 갔다 오신 분이 또 있으시대요 교회에서 다시는 안 가신다고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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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름다운 보금의 발걸음이 돼서 지금도 그 땅 가운데 소수 부족들을 찾아가서 보금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계셔요 제가 이분 만나러 파주에서 부산에 왔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일부러 사진 찍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희균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가셨을까요? 당신이 보금의 빛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보금의 증인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가운데 내가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 땅에 가서 보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금의 그 증거들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내가 보금의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 땅 가운데 가서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터툴리안의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는 아주 멋진 말을 압니다 우리는 오늘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하셨던 그 자리가 한사정이라는 곳인데 시간이 몇 해 지나고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얘기를 듣게 되면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를 좀 하나 세웁시다 보니까 그 옆에 저 위쪽에 보니까 조황리라는 곳에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 조황리 교회를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기념교회로 합시다 그렇게 이름을 주고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하신 그때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부에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그래서 당시에 저 대동강 이남에다가 T자 모양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1932년에 저 위에서 보면 T자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원로분들이 우리 보금의 피친자입니다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값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순교의 삶을 우리가 좀 기념합시다 우린 무얼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 봤더니 토마스 선교사님의 배 타고 오셔서 서해 연안을 다니면서 보금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토마스 전도선을 띄웁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 사액이 얼마나 귀했든지 1935년 7월 1일 날 배가 진수되는데 1935년 6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신문이 나왔다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캡처하기 위해서 무려 500원을 결제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마스 수상 전도선 내일 진수합니다 40명은 능이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기념 선교선이 황해도 연안을 다니면서 보금전 하는 거예요 저희 선교회 참 예전에 저희 선교회 설립자이신 이용남 선교사님께서 교회에 자주 오셨고 저도 예전 성전에 가서 저녁 때 말씀 한번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용남 선교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리에 앉아있던 한 어르신이 장노님이 목사님께 갑자기 목사님 제가 특성하고 싶습니다 이러셨대요 예배 중간에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이런 일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분이 손 들고 나오시겠다고 하시면 여기 스태프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그래서 손 들으셨으니까 짧게 하십시오 이 어르신이 나와서 특성을 하신 거예요 그 특성이 뭔가 봤더니 토마스 성사님 단가였어요 황해도 난 각섬으로 오고 가며 전도할 때 주의 찬빛 펼치려고 말리해양 건너왔네 크도다 품은 듯 장하다 밝은 길 온성도 한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황해남도 해주 옹진군에 전해지는 토마스 성사님 단가였습니다 당시에 스마트폰 녹음기 이런 게 없던 시대니까 이걸 저희 스태프가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선명한 복음의 증거였어요 왜요 당신이 그렇게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수석구목으로 함께 사역하셨던 최석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지금 일산에서 저는 파주 옆에 일산 사랑의 교회에 목회하십니다 교회에서 크지 않은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 데려다가 학교도 하시는데 저희 자녀들이 여기서 공부하거든요 너무 좋죠 매일 노니까요 성경 보고 놀고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고향이 해주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모님이 계신데 이모님 성함이 김혜자 권사님이신데 작년 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촌하셨어요 소촌 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선교회가 이곳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모님께 하신 거예요 권사님께 그리고 권사님께서 놀랍게 조카 목사 내가 그 노래를 알아요 저희가요 그 노래를 이번에는 녹음했어요 방송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90 다 되신 어르신께서 이 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찬빛 뻗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듯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맘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그 이들 동남풍에 돛을 달고 오고 가며 전도할 때 도예시는 몰랐으나 멀리 타양 건너왔네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 도다 품은 듯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맘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됐어 놀라운 건 이 어르신이 나이 많아지실 때까지 예수 안 믿으셨대요 근데 이분들의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증언들이 얼마나 크고 선명했으면 90 다 되신 어르신께서 이 노래 한 구절 한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이분들이 말씀하신 이 느낌 추임새가 느껴지십니까 2절 됐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면 그 모습이 다 느껴지는 겁니다 크리스도의 복음은 이와 같이 선명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되어 있는 어느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 영화인데 시간이 되시면 자녀들과 함께 보셔도 너무 좋습니다 증인이라는 영화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영상 하나 보복 마무리 할 건데 저 여자아이는 지우라는 아이는 자폐아로 등장합니다 근데 설번트 증후군이라고 가지고 왜 자폐아들 중에 특정 부분에 되게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이 아이는 시각과 청각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세상 돈을 따라 원래는 인권변호사였다가 너무 힘드니까 세상의 삶으로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변호를 하고 있었던 분인데 저 아이가 어느 날 자신의 아파트 비 내리는 금음날 달이 없는 날 자신의 아파트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을 목격합니다 비가 내렸고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꼭 이 아이 혼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폐아이다 보니까 낯선 환경 법정에 쓰면서 발작이 일어나게 되고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가 이 아이의 증언은 증거 이 아이의 말은 증언으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 변호사가 다시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상대편 그 살인한 분을 변호하다가 이거 진리를 바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 아이가 법정에 다시 쓸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저 아이가 법정에 마지막 서기 전에 엄마랑 나눴던 대화의 영상 클립이 너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내용을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상 클립이어서 제가 이걸 볼 건데요 제가 시작하면 저기서 누르실 거거든요 준비되셨죠? 시작!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고 영화도 끝이 납니다 성경의 원어에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는 마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순교,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에 증인 삼으실 때 우리 안에 순교자적 영성으로 함께 성경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다는 거죠 증인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음은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자 이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 부산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수많은 선교의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에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율법서에 선지자가 가리켜 기록된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져야 하는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한국 땅 가운데 기여한 선교 역사가 쓰여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 수많은 증거들로 인해서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은혜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기려고 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그 십자가의 흔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들이 이 땅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성교사님 묘역입니다 전주에 있는 성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광주이고요 여기는 공주이고요 여기는 청주이고요 여기는 우리 호주 부산 경남을 품으셨던 호주 성교사님이 묻혀있는 마산 창원의 공원 묘지이고요 대구의 은혜의 정원이고요 경북 안동에 있는 성교사님 묘역이고요 강원도 홍천의 성교사님 묘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성교회는 또 저희 스탯들은 계속해서 오시는 많은 성교사님들 또 순례자들과 함께 양화진에서 또 곳곳에서 성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눕니다 전하고 나눌 때마다 전하는 저희들이나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민족 불과 얼마 전에 흑암의 어둠의 땅 가운데 사망의 땅 가운데 그 그늘에 앉은 그 민족 위에서 내가 독생자들 예수를 보냈고 그의 땀과 그의 눈물과 그의 피를 쏟음을 통해서 너희를 내 자녀 만들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 삼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음을 이러한 선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역사의 흔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오천년의 무속신앙 가운데 1600년의 불교와 600년의 유교문화 속에서 불과 얼마 전에 성교사님들이 오셨고 복음의 증인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태어난 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삶으로 또 선포함으로 살아내는 그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증인의 삶으로서의 반응은 기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정보가 드릴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내게 주신 재물들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호산나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뭐든 하나님께서 지켜보는